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이제 대부분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통보한 겁니다. 7월 15일까지 그냥 사직서를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사직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을 진행하라. 그리고 사직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사직서를 이번에 처리하고 9월 달에 재응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을 내겠다. 이번에 재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정부 방침대로 6월 4일자로 사직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내년 3월에도 전공의로 복귀할 수가 없다. 천상 9월이나 돼야 복귀할 수 있다. 2년 동안 썩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많이 반발하고 아무튼간에 이제 초강경책을 사용한 거고 이번에도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증 시기 질환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초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들은 계속 국시를 거부할 것이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필수의료과 비인기학과 바이탈학과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검사들도 머리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계단히 이제 머리가 경직되어 있는 그 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대과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뭐 대과라는 게 다른 게 있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가지고 병원의 이제 수술 그런 처리율 자체가 40에서 50%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이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병원의 경력난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을 최종 그런 통보다 이렇게 보는데 조기홍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는 사직 일정도 굳이 2월로 하게 되면 전공의하고 수련 병원 사이의 계약 관계니까 공적으로는 6월 4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계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까지 좀 유화적인 조치를 채였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또 돌변해 가지고 그건 안 되고 6월 4일자로 일관해 가지고 수련 병원들이 처리해라 뭐 하룻밤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힘을 모은 모양이죠. 그래서 또 이 수련 병원 협의에서 15일로 처리한 것이 너무나 급한 일주일 정도 22일까지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거부할 정도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아주 딱딱하게 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며칠 남았는데 그 사이 상황 그리고 9월 달에 전공의들에 또 다시 추가 모집하는 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뭐 통화 문자 메시지 이것이 이제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 발 수다죠 수다 수다가 국가 차원의 이제 문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사실 보면은 이런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지 않습니까 학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자체가 이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을 교육받을 교육받을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뭐 전형적인 강남 좌파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뭐 침북 종북 그 다음에 좌파 좌익 이런 사람들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윤 대통령이 재임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행적이 상당히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광화문 집회 현직 검사로서 윤 대통령이 참여한 그런 사진이 서울시 의회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뭉개는 것도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주 자기 신념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와이프 마누라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이제 좀 잡혀가는 그런 부분이 뚜렷해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 9월 그리고 12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미국 신문 한국 신문에 다 톱뉴스로 장식을 했네요 금리 인하 가시권 하에 들어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외 없이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와 관련한 그런 귀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ABC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